저는 아싸푸드의 엄진수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안동의 대표 음식인 안동 마늘딱과 안동 찜닭을 대표로 브랜드화 시킨 메뉴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딱이라는 메뉴를 대표적으로 조리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마늘딱 중에 다섯가지 세분화를 시켜서 그중에 생마늘에 알싸한 마늘딱인 마늘맛이 강한 오리지널 마늘딱과 특제간장소스로 마늘맛을 조금 줄인 브라운 마늘딱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구 경북지사 서울 경기지사 이렇게 두개의 지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가맹점 12개정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인력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음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인기가 다양합니다. 가입비 25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330만원 그 다음에 우품보증비 보증금 100만원 이렇게 있구요. 가맹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점 저희 브랜드 창업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5편 기준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싸 마늘딱은 이번 2019년도 치맥 페스티벌에서 주최한 치킨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메뉴로는 오리지널 마늘딱 가장 대표적으로 알싸한 맛이 강한 마늘딱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구요.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식상한 치킨 메뉴가 아니라 독특한 치킨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아층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한번도 안 시켜 드신 분들은 계셔도 한번만 시켜 드신 분들은 없다는 말이 저희 브랜드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